한수연 저 덩어리 누군요? 세력 확 준대 돈 안 낸 애들 돈 걷고 다닐대 니들 이거 안 내면 졸업을 못하니까 제가 알아서 할 건데요? 낼 거예요 아니 이 동네 애들은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는 거야 너네 반에 한수연이라는 애 있지? 가출한 건가? 가출 아닌데요 물어본 거야 수연이 사진 보고 채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로 놔라 일로 놔 유진이가 무슨 실종 신고 했다며 너 왜 안 찾는 거야? 어지간한 사건 아니면 조용히 쓰게 이게 어지간한 사건이야 너무 동네에 대해 관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죠 마지막 통화한 사람은 누군지 네가 좀 알아봐 뭔가 좀 이상해요 야 이 새끼야 놀라 왜 그랬냐고요 아니라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너가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몰라요